제가요, 이 남자를 본 게 자그마치 53년 전이거든요. 53년 전이요? 네. 45년? 50년 다 돼가. 50년 다 돼가. 그러니까 50년 다 돼가 하는 저 남자예요. 오빠, 나와. 그러면. 백투더 1917. 이 두 분의 리사이트를 50년 만에 다시 볼 수 있는 건가요? 아하. 여러분,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축복 받으셨습니다. 그때 오빠가 앨비스 프레슬리가 그냥 미국에서 엄청 히트할 때 앨비스 프레슬리가 입었던 옷. 불떼지는 거. 네, 불 켜지는 거. 락스페라스 프레슬리 박수 For. 사이킥. 사이킥. 사이킥가 들어와. 네, 나 드라려像 knows. 네. 이렇게ß. 오빠, 다리 흔들 수 있어? 그걸러. 다리 흔들 수 있어. 아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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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럿! 아예, 라이럿! 옛날에 남친 보는 것 같다. 아예, 라이럿! 라이럿! 아이고 허리야. 아이고, 죽겠다. 이제는 힘들어. 오늘은 힘드실 것 같다고 하시네요. 이야, 여러분 지금 대단한 무대를 보신 겁니다. 그렇죠? 이거 제가 있으니까 오빠가 하시는 거예요. 맞아, 맞아, 맞아. 그 당시 오빠를 아니까. 그리고 오빠한테 감히 그때의 남진을 보여 봐라. 말 못 하는 거죠. 저니까 되는 거예요. 우리 진짜 우리 아니면 안 되지. 그러면 오빠, 우리가 극장쇼에서 제일 많이 부른 노래가 뭐지? 뭐였지? What I say? What I say? 어. 아, 그것도 괜찮지. 저는... What I say? 저는...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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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차! 죄송한데 영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그때 무대, 그때 무대가 다시 어령별 생각이 나왔. 그때 어제 같은데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버린다. 그렇잖아. 오늘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우리 그 멋진 그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던데 어제 같은데 오늘이 맞네, 벌써 또. 50년만에 이렇게 두 분이 그래서 워크어웨이 워크어웨이 지금 들을 수 있는 건가요? 한번 해볼까 우리? 그때 생각을 안 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해볼까요?